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품질면에서 우위를 자신해왔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로서는 위협적입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가 지난달 선보인 디올유니로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1km에 달하고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아 측은 CATL 배터리가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수급 다변화와 안정화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ATL은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급형 전기차에 주로 쓰였던 CATL 배터리가 품질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룬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중국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ESS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리던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CATL에 1위를 내줬습니다. 다만 중국 배터리 품질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BYD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번 달에만 중국 현지에서 3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CATL과 국내 배터리 3사 경쟁은 국내 일화할 것 없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배터리 기업이 지속해서 선두그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재고와 더불어 원가 경쟁력이나 환경성 등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해야 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빠르게 성장 중인 북미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하거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놓고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중일 3국 모두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별, 지역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